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월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1월달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월 연초 랠리를 좀 기대를 했지만 시장이 좀 넉넉치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그만큼의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더 지금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뼈아픈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조정이 좀 아쉽게 나타나주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해나가심으로써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소통하시고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또는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특히나 또 내일은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결산 실적이 나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실적 시즌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전략을 1월과 2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9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을 얼마나 잘 선별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검색기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포착 검색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찍어서 또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와 시황에 대한 전략들 그 다음 이번 주에 대한 전략들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고 본격적으로 소형은의 주식 바이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지수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한국 시장이 좀 극단적으로 좀 나눠지는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지수는 2500선을 간당 좀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코스닥은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은 뭐 업종별로 좀 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은 좀 안정세를 좀 보였고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현대차 기아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더불어 상승이 나와주면서 코스피지수는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전지 섹터가 모두 약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LG&A 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 삼성의 CI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들을 보인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특히나 오늘 이전 상장을 좀 완료한 LNF 같은 경우는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5장 들어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하락세가 나타나주면서 코스닥이 2%까지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LNF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좀 코스닥과 좀 동조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함께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나름대로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봤었는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차트의 흐름들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25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었고 장중한 때는 251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장기 이동 평균선과 우리가 소영래 주식바이블에서 배운 일목균형표 상의 구름대 안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분간 기간 조정에 따라서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박스권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좀 더 높은 박스권에서 하단이 2450선, 상단이 2550선 사이에서의 등락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사실 금요일장의 상승 흐름들을 보시면 상승 장악형 캔들을 보이면서 구름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나 쉬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의 2차전지 종목들의 하락세가 결국에는 코스닥의 상승 장악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락 장악형으로 만들어내면서 좀 탄력을 둔화시키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닥은 지금 현재 오늘 찍었던 저점 자리 815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지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좀 800선을 좀 위협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뭐 이러한 흐름들을 결정짓는 데는 코스닥의 상장 내인 2차전지 종목들의 약세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하지만 최근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반발성 매수세를 특별하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수급이 비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피가 좀 더 탄력적이고 코스닥은 조금 제한적인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정말 굵직한 이슈가 많이 상접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1월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마지막 날 1월 FOMC 회의 결과도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물론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매파적이냐 비둘기 파적이냐 발언들이 나올 텐데 사실상 FOMC 회의에서 조금 매파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때는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서 전략을 세워나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본격적인 실적에 앞서서 실적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면 업종 분석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2차전지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어려운 흐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분할 매수나 자꾸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나가는 것을 지켜보신 후에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고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보셔야 될 자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낙폭이 크게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인데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늘 강하게 상승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업종으로 분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 PBR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산이라든가 기아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와줬죠. 이런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저 PBR에 대한 부분들 즉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각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고가 전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1월 달에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말아올리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5개월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여줬고 거래량도 1월 달에 동반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기 때문에 2월 달 정도 한 달은 쉬어갈 수도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도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고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보다 하방에서 최근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현대건설 3거래 연속 적삼병 캔들을 보이면서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동 평균선이나 여러 가지 시표들이 역별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1월 지금 주봉상으로 되돌림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저 PBR의 대표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2월 달까지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두산 로보틱스,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금양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 PBR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하락세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점이 좀 나오면서 의미 있는 자리들을 지지받지 못하고 깨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두산 로보틱스도 아직까지 좀 저점이 확인되기 어렵다. 특히나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의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특징적인, 동일한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 것이 전저점을 너무나도 쉽게 이탈을 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지금 극명하게 나뉘는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를 점검을 하실 때는 내 종목의 실적, 무슨 차트도 물론 중요하고 기술적인 단기 트레이딩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저 PBR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나가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영원 주식 바이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단기 기법 매매도 함께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나가 보신다면 이 어려운 시장도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격적으로 서영원의 주식 바이블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강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도 하나하나씩 달려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9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듣기가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앞에 거를 공부를 다 하지 않으셨다 하신다라면 앞에 강의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세요. 노란톡 참여하시면 함께 좀 다시 보기를 올려드릴 거니까 1강부터 차근차근히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도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점포착 검색기를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라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9강은 안정적인 단기 매매 기법 3라고 해서 단타 매매 총정리 실전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강, 8강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7강을 통해서는 거래량과 장대양봉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장기법이라고도 제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앞자를 따서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목적은 일봉상의 매집을 확인하고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하십니다. 하지만 일봉상의 매집을 하고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추경 매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추경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매집이 되고 있다는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매집이 돼서 상승이 나와서 이제 실현을 할 자리가 들어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되는 경우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봉상으로 단기 둘림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매매 방법을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나가는 마디, 마디 자리를 공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봤던 부분이죠.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위기법이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한 상승 이후에 추경 매수가 아니라 단기 인계점에 도달한 상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기 인계점에 도달해서 윗고리가 달리고 내려오는 종목들 여기에 대한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 시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한 윗고리를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1강부터 우리가 6강까지 캔들이라든가 이동경균선이라든가 일목균형표,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실전에서 활용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거장기법은 이런 식인 거죠. 장대양봉, 즉 매집봉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본봉상의 단기 눌림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반대로 거위기법은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봐야 된다. 상승 이후에 윗고리가 달리는 이런 매물대를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이거죠. 다음 날 시초가 2학건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지금 장대양봉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집봉을 발견한 것까지는 다 잘 하지만 여기서 투경매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장중에 그 자리에서 그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장중에 볼 때는 장대양봉이었으나 장이 끝나고 보면 결국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윗고리를 달고 하락해버리는 경우 이때 가장 큰 실수가 나오고 손실이 크게 납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다? 우리가 종목을 선별을 할 때는 종목을 분석을 하고 내가 공략할 종목을 결정을 할 때는 장이 끝나고 선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는 우리가 시세도 봐야 되고 내가 선별한 종목들 안에서 종목들에 대한 시세와 분봉의 흐름들을 보면서 공략을 하는 것이지 장중에 새로 나오는 종목들을 계속 이 종목 저 종목 보게 된다라면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분석은 장 끝나고 마무리를 해놓고 그 선별한 종목들을 장중에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목 선정은 언제 한다?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이 나온 종목을 선별을 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6강과 7강을 보고 7강과 8강을 보고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날 시초가 2학권에서 공략을 하면서 캔들 중심 가격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일차 결국엔 우리가 선별을 한 게 1일차가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날 시초가 2일차부터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 시초가는 1차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정 없는 상승세 그 다음에 1번 봉상의 투매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면 아래 꼬리를 기대함으로써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이용하는 겁니까? 캔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쭉 플로팅을 해보면 꼬리가 없는 캔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항상 캔들은 한 90% 이상의 확률로 그날 윗꼬리나 아래꼬리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꼬리가 없는 즉 일봉상으로는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래꼬리가 없는 은봉 캔들을 공략하고 종가 기준으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 이만큼의 꼬리가 수익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정 활용하고 순절가는 기준봉 장대양봉에 캔들이 이탈될 때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대량거래가 동반하는 장대양봉을 공략을 할 때 대량거래가 동반한 장대양봉이 나온다면 중심가격까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3강에서 지정에서 중심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이 파동에 있어서 파동에 있어서 흐름이 우리가 일봉에서는 하나의 캔들이지만 이것을 분봉으로 나눠서 보면 이러한 파동이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장대양봉이 주봉이라면 일봉상으로는 이런 파동을 끓이면서 그렸을 겁니다. 그러면 중심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HTS에서도 4등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저점과 고점 대비 중심가격 그러면 그 위에는 상승국면, 하락국면은 아니고 하락국면에서의 중심가격, 상승국면의 중심가격 그런 중심가격들에 대한 지지저항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들이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장대양봉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중심가격까지 분할 매수를 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패턴을 가지고 목표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전에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대량거래. 왜 그러냐? 장대양봉을 골라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장대양봉도 수백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을 다 공략하라는 거냐라는 거면 그렇진 않죠.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저점에서 장대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분명하게 연속성을 보이면서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강한 상승세가 있어야만이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기 매매의 핵심은요.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확률을.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종목을 공략을 하면 7개의 종목 수익을 만들고 3개의 종목이 실패란다 하더라도 7개의 수익을 만들어내므로써 계좌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냐? 두 번째 대량거래를 확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대량거래 이후에 즉 추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첫 번째 나온 대량거래의 장대양봉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그 거래량을 뛰어넘는 두 번째 대량거래가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시세를 공략하기에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떻게 된다?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우리가 시초가 2학건부터 중심가격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 움직였던 패턴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 날의 움직임 패턴을 보시면 어때요? 조정으로 출발을 하죠. 0.78% 조정으로 출발하고 장중에 마이너스 2.07%까지 떨어졌다가 5%까지 즉 7%가 넘는 변동성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던 상승이 나와줬죠. 이렇게 연속성의 상승이 나와준 이유가 뭐다?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장기법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윗꼬리는 어떻다라고 했었어요? 윗꼬리는 몸통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물론 윗꼬리가 없는 것은 그만큼 더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높은 흐름들을 볼 수 있으나 윗꼬리 자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공략하는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한 번의 상승세가 당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변형 형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 변형 형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주느냐? 옆으로 캔들이 횡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버려야 되느냐? 물론 이만큼의 변동성에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겠지만 혹여나 이때 내가 공략을 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거래가 감소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그대로 지켜보시고 한 3거래 정도 횡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켜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왜? 중심가격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을 선별을 할 때 장대양봉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2일차부터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대양봉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캔들을 그려놨을 때 이 종목들도 우리가 다음 달 3일차 여기가 2일차가 되면 3일차가 되죠. 3일차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 꼬리 사이에 중심 가격,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초가 한 번, 이 꼬리 한 번, 여기 한 번 나눠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맥점 자리를 잡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굉장히 선별을 잘 해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날 놓쳤다 하더라도 다음날 이러한 횡보 형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흐름들을 분할 매수로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조정 형태, 이게 좀 높게 뜨는 경우 좀 더 높게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눌림목으로 조금 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캔들을 깨지 않는다라면 깨지 않는다라면 눌림목으로 갔다가 조금 늘어지지만 다시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캔들이 만약에 이탈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매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러한 기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수익을 내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 원칙 없이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그냥 샀습니다. 올라가길래 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획 없는 전략 없는 공략은 결국엔 손실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적주를 뽑든 급등주를 공략을 하든 어떤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1월 30일 화요일 날 오전에 8시 반부터 장중에 3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실적 저평가된 종목들을 선별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노란 톡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장 기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위, 거리량과 윗고리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거리량과 장대항을 가지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럼 어느 인계점에 도달을 하면 윗고리가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즉 거리량과 윗고리 패턴, 거위 기법과 거장 기법은 서로 연결지어서 한 종목을 공략할 때 매수 타임을 잡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리량과 윗고리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 길게 달린 윗고리입니다. 이 길게 달린 윗고리는 매물이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 추경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데 그날 마이너스 12% 손실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윗고리에 달려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꼬리가 깨지는 자리에서부터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확대가 되죠. 12%까지는 버텼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5% 떨어지면 하루 이틀 만에 20% 가까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절매가 나오는데 그 손절매를 활용해서 매수를 한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미 매집세가 이루어졌고 물론 매집세가 된 물량이 일부를 팔할 수 있으나 주식에 있어서 제대로 매집이 되고 상승이 나온 종목은 한 번에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한 번에 팔지 않... 보통 떨어지면서 팔지 않거든요. 올리면서 팝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팔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고 그다음에 떨어뜨리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뭐다?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은 무엇이냐?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작점은 어디냐면 꼬리부터 이틀간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이일간이냐? 첫 번째 하락이 나온 자리에서는 여기서 버티는 물량들이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이틀 동안 하락이 나올 때는 투매가, 공포감에 의한 투매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특징은 뭐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거래량이 더 진단합니다. 일봉상의 거래량은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패턴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은 주가가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이어지고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올라가죠. 그렇지만 어느 인계점에 도달을 하니까 윗고리가 달립니다. 길게 달려요.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이 깨지는 자리, 꼬리가 깨지는 자리 저점부터 하락세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전 상승 거래량에 비해 급감하는,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종가가 저가로 끝났습니다. 아래 꼬리가 없이 끝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팔아 치우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분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투매가 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일봉의 거래량을 보면 이 상승이 나왔던 거래량이 반의 반도 안 돼요. 이런 거래량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음 날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이틀 동안 이랬죠. 다음 날도 보시면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밑으로 떨어져 출발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가에서 계속 팔아 치우면서 공포감에 의해서 여기 추격 매수된 물량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매도가 나왔어요. 끝났죠, 장이. 그러니까 공포감이 휩싸이니까 시초가부터 파는 물량들이 나오니까 개파락으로 출발합니다. 그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매집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한 번에 떨어지지 않죠.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이 15%에서 크게는 20%까지 수익률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전에 상승 파종이 시작된 자리에서 깨지는 자리에서 손절매를 하니까 혹시나 여기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짧은 손절이 나오고 긴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현상이죠. 시가가 6%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봉입니다. 기준봉입니다.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가 12%로 끝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가 되죠. 이 기준, 곡곡지점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한 사람의 심리를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대입을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10%, 하루에 10%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흐름이 나오냐면 시가가 마이너스 6%로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출발해요? 13%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3%가 되죠. 그러니까 23%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가 어디서 출발해요? 0.67%로 또 출발하죠. 그러니까 23%, 24% 가까이가 손실이 나니까 손절매가 나오지만 정작 어떻다? 거래량은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매집된 물량들은요. 이런 자리에서 팔면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물량을 흔들어서 털고 그 다음에 끌어올려서 다시 파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한 번에 빠진 적은 없다. 한 번에 빠지고 만약에 매집이 됐는데 한 번에 빠진 낙제가 터져서 그러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점화로 가거나 하한가로 떨어져 버리기. 이런 건 이제 실패한 종목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손절매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조정자를 공략해서 갑자기 점화로 날라가 버렸다. 이거는 세력들도 실패를 한 거죠. 그럴 땐 우리도 손절하고 나와야겠으나 이건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늑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 인계점이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2일 동안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승세가 어떻게 됩니까? 고가가 20%까지 끌어올리죠. 그리고 종가는 7%까지입니다. 7%까지 멈추세요. 그러면 여기에 또 물린 물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올 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험을 하고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그 전에 털고 나온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래도 버티고 버텼던 물량들이 또 팔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매물이 또 들어와서 또 하락세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분할 매수를 해나가고 상승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목표가 영역은 어디다? 이 영역이 된다. 시가자리 그다음에 고점에서 이 사이에 수익 실험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목표가 영역을 잡는다. 손절가는 파동이 시작된 자리가 이탈될 때 매도를 한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기준 위꼬리 이전에 수익 실험을 하고 손절가는 파동이 시작된 저점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한다. 투매시 분할 매수는 수익은 극대화되고 저점에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손실은 짧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가 되셨으면 정작 여기서 이탈될 때 만약에 25% 손실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손절 못해요. 잘 못합니다. 우리가 손절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뼈 아프죠. 이것도 뼈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하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반에 반토막이 났다든가 반토막이 났다든가 마이너스 50% 이러면 못해요. 그냥 버티게 되죠. 왜냐하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손절을 확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다? 매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 기준을 확실히 잡고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검색기로 알려주는 게 점포포착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점포포착 검색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노란톡에 점포착 검색기를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목을 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려드린 종목을 가지고 해야 좀 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시노펙스 굉장히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이유는 무상증자라든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다가 대량 거래가 크게 터져요. 첫 번째 대량 거래에서는 제가 좀 오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했죠. 두 번째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어떤 현상을 보일까? 장대양봉 이후에 이렇게 은봉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캔들의 중심 가격이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 다음날 하락세가 나오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상승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상승이 나와줬다. 그죠? 중심 가격을 유지해주고 이런 패턴에 의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니까 상승세가 이어져 주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대량 거래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의 장대양공이 서 있는 자리 그 서 있는 자리에서 2일차부터 초과부터 중심 가격까지 캔들의 중심 가격까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고 또 공략 또 공략 이렇게 해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목표가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가 목표는 5%로 보되 그 안에서 80%, 90% 수익률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패턴들 여기죠. 물론 아까 전에 제가 변형 형태에 말씀드렸죠. 캔들이 횡보하는 패턴이 있고 이 캔들이 이탈되는 패턴이 있다. 그럼 이탈되는 패턴은 어디다? 이 자리죠. 근데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게 언제부터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이 자리를 보고 2일차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시초과부터 공약해서 이 자리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 이런 자리를 활용해서 공약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과 위꼬리 패턴 전형적인 단기 매매 기법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고 1월 15일자 굿머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종목을 한 세 종목을 선별을 해요. 세 종목을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마지막 이 종목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롯이 기술적인 흐름들에 의해서 단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400원 이하권에서 공약하고 목표가도 길게 잡지 않았습니다. 짧게 공약하고 손절가도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캔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당시 캔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요. 제가 이 방송 굿머니세븐에서 아침 8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자리에요. 그럼 이때 흐름들을 보시면 어떤 흐름들이 보이느냐 시가가 마이너스 3%고 저가가 마이너스 6%의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바로 16일자의 상승세가 금요일날 매수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면 윗고리가 달리죠. 물론 이 윗고리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는 아니에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로 이게 최후가가 2770원이거든요. 그런데 목표가는 제가 얼마를 잡아드렸어요? 2650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너스에요. 보너스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무조건 넘어가는 걸 보겠다 해서 매도를 안 하고 나면 오히려 이 종목은 매수가 이하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길게 또 윗고리가 달려서 오히려 내가 희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한다?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되 여기서도 어떤 상승이 나온다? 18.8% 상승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특별한 비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식의 원리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요. 그냥 막 점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정말 2천개 중에 하루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올라갔다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고 올라갔다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고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여기에 흐름들을 보일 때 어떠한 특징과 패턴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특징과 패턴은 우리가 기준을 잡고 쪼개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패턴을 읽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이 거위기법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월 16일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신대가를 통해서 태용로직스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강하게 올라가다가 은봉이 맞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기 때문에 은봉이 맞았어요. 은봉이나 윗고리도 거의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패턴을 보이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이 화면이거든요. 박스를 그리면서 이 자리에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면 또 시세를 노려볼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럼 어떤 패턴을 보였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 자리입니다.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예요.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이날 시가가 9% 갭으로 뜨면서 고가가 14%로 올라갔어요.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종가가 얼마로 끝나냐면 마이너스 0.78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5%의 손실이 난 거예요. 고점의 추경매수가 이루어진 수급들은 그렇죠? 그런데 15% 손실이 났으니 여기서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시가가 얼마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2%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7%로 출발을 하고 저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4%까지 떨어지니까 21%까지 손실이 21에서 22%까지 손실이 나는 거죠. 여기서 추경매수가 이루어진 수급들은 왜냐하면 강하게 장대가 섰기 때문에 다음 날 갭으로 떠서 올라가니까 이건 더 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추경매수가 이루어졌다면 마이너스 22%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틀 만에 마이너스 22% 손실이 나면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매를 던져내는 거예요. 장중인 여러분 이게 장대 은봉이었어요. 이렇게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죠. 거래량이 미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분봉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게 떨어지는 듯 하지만 절대로 여기서 매집이 돼서 끌어올린 물량들은 한 번에 안 팔아요. 여기서 보시면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고 혹여나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깨지고 난 자리에서는 손절이 나오면 손절이 짧게 나오는데 여기서의 상승이 조정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고 25.5%의 상승이 바로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물론 여기 꼭대기의 목표가를 보는 게 아니겠죠? 수익실현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15%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거래량과 윗고리 패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장기법과 거래량과 윗고리 기법 거위기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기법이요. 하나는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세가 나오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면 거래량과 장대양봉 패턴을 가지고 종목을 공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실현을 하다 보면 주가가 그냥 무너져버린 종목도 있지만 연속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인계점에 도달해서 윗고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윗고리가 발생한 첫 번째 윗고리가 발생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매집 물량들이 한 번에 못 판다. 한 번에 못 판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다면 다시 한 번 시세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매매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기법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해나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 매수가 아닌 자신의 기준에 맞는 종목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 장대양봉 이라고 하다 보면 추경 매수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한값 따라잡기 이런 거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매집이 되어 있지만 다음날 다음날부터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그럼 바로 올라가서 개브로 떠버린 종목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쳐내셔도 됩니다. 왜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걸 쳐냈더니 상한가를 가더라. 그런 종목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2천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내가 이미 공략하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 난 그걸 잡을 수 있었어. 하지만 기준이 어긋나게 못 잡았어. 이게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는 종목으로 내 수익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그걸 다 챙겨갈 수 있으면 모든 종목의 상승 이유는 다 존재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매매에서 자신의 기준에 맞고 추격매수가 아닌 조정자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나가고요. 두 번째 손절가와 익절가의 기준을 참는다. 이게 없으면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드려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시노펙스가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여기서 매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걸 분할 매도로 스윙션을 하셨으면 또 끌고 가시는 분들 기준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돼요. 왜? 저것 때문에 다른 종목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종목을 팔지 않고 다른 종목을 또 공략하고 냅두니까 종목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상승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못해서 패킹을 해놓고 묻어놓고 또 종목 공략하고 그럼 나중에는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계좌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제가 이 단기 매매에 대한 기법도 알려드리지만 계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절가와 분할 매도 분할 입절을 진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격 벌어진 종목들 특히 크게 하락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상승한 종목도 조심하자. 주가의 상승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많습니다. 에코 프로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갈 듯 했어요. 계속 간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런데 그럼 힘들어졌다고 해서 계속 나빠지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항상 상승과 하락의 파동 속에서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종목에 이미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경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직봉에서 조정을 꼭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동평균선에서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또는 수렴 자리를 활용한다. 이거는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 참여를 해보시면 다시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들도 배워봤는데요. 1강부터 여러분들 9강까지 차근차근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보기도 올려드릴 거예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3258번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점포착 검색기와 함께 더불어서 내일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대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